현재 드리핀이 1점 앞서갑니다. 와, 맞무짖어, 맞무짖어, 저기. 네. 이펙스에서 좀 가장 위험한 멤버 누군가요? 얘 오래 버티고 있다, 생각보다. 오, 예왕. 예왕 씨. 예왕 씨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어요. 아직 중졸이여서. 아직 중졸이기 때문에. 네. 드리핀은 지금 좀 생각보다 이 멤버 오래가는데. 저희는 만장애티로 민서. 난 왜, 나 진짜. 내가 왜, 나 차종교였을 텐데. 자리운이 진짜 좋아. 민서는 기가 엄청 빨렸어.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. 자, 여러분, 네 번째 문제는 제한 시간 100초입니다. 100초, 길다, 길다. 노래 가사에 비가 들어가는 노래의 제목과 함께 해당하는 한 소절을 불러주세요. 자, 준비! 시작! 폴킨 선배님의 비. 비가 내리다 말다. 네. 성공! 가수는 안 말해도 됩니다. 사랑 비가 내려와. 사랑 비. 성공. 비. 뭐지? 비. 영어로 해도 비. 어? 비 선배님의 깡. 네? 비 나오지 않을까요? 불러야죠. 금방 불러야죠. 비. 나비효과. 아, 잠깐만. 나비효과. 화려한 좀면. 나비효과. 나비효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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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천천히 아직 뭐 시간 많아요. 그렇죠. 거기 desert 내니K. 여기 소중한 1 distractions 잘라. 이 장면은 제가 나이킹이 오고 exit. 変. 뭐였지? 야 민서야 들어와 뭐였지? 비가 내리던 말던 비가 내리던 말던 뭐였지? 뭐였지? 아 은빈 뭐였지? 내리던 말던 뭐야? 아니 비가 오는 날은 어? 노래는 이상한데? 나를 찾아와 사이팅 포즈! 아니 잠깐만 민서 씨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? 어떤 노래 부른 거예요? 비가 나를 찾아와 아 이 노래! 근데 그 제목이 뭐 예예